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인성 목사가 심화하는 시애틀 중앙교회가 이승현 박사 초청 건강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프 스타일 의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대의 대투분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멀리서 오신 북텍사스 주립의과대학의 교수이신 이승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전히 남쪽 끝에서 북쪽으로 오셨네요. 그렇죠. 달라스에서 거의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달라스와 여기를 비교해 볼 때 어떠십니까? 완전히 여기 네이처. 자연이 너무 풍부해서. 마음에 드세요? 네. 이승현 박사님이 제가 생각하는 이 세트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오시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안 그래도 지금 초청하는 분들이 많네요.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시애틀 중앙교회의 담임이신 전인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무료 건강진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먼저. 네. 네. 그리고 이제 건강세미나를 또 이어서 하셨는데. 네. 큰 행사를 두 개를 이제 펼치셨는데. 무료 건강진료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요. 연장까지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한 뭐 180명 정도가 무료 혈액검사를 또 받으셨고요. 뭐 내과 또 치과, 항공과 아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매년 또 이렇게 무료 건강진료해 주시는 것 좀 감사하고요. 또 그 이어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였나 보죠? 건강세미나. 그렇죠. 이승현 박사님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매일 저녁마다 하지만은 2시간씩 하는데 한 100여 명 이상이 함께 참석해서 이제 상황에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승현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 여기 A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A학생, A학정. 네. 네. A학정. 네. A학정. 아 우수 수강생들이 많군요. 네. 뭐 좋은 분도 없으시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오전에 또 학교 일도 좀 보고 해야 돼서 그리고 또 낮에 또 상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녁 때 7시부터 9시까지 2부로 나누어서 중간에 잠깐 이제 5분 브레이크하고 그런데 특히 뭐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너무너무 총기 있게 잘 들었어요. 열심히. 네. 여기 뭐 자연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땅이 좋은지 다들 건강하신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건강에 아주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지금 좋은 한인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틀과의 한인문. 네. 아주 좋은 때에 오셨어요. 마침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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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텍사스 주립의과 대학의 교수이신 이승현 박사님. 이 지역에는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 왔어요. 시스템에 잠 못 이루는 밤은 못 느끼셨나요? 그렇죠. 그 영화 본 이후로 언젠가는 한 번.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덮기로는 비가 많이 오고 항상 이렇게 좀 웨델이 안 좋은 그런 식으로 어필이 돼서 좀 궁금은 했었으나 이제 좀 일리트 그 시디죠. 여기가. 네. 그래서 나름대로 관심은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그냥 항상 여름에 오십시오. 네. 그래야 되겠어요. 겨울에 오시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항상 비가 옵니다. 자 우리 전인성 목사님이 이승현 박사가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 북텍사스 주립의과 대학의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의 가장 중요한 전공은 생활의학입니다. 생활의학. 라이프스타일 의학이죠. 라이프스타일 의학에 대해서. 네. 아주 그쪽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대가라고 할 만큼 한국에서 또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그런 여러 가지 학회를 또 창립하시고 아주 훌륭하게. 한국에서의 라이프스타일 그 학회는 이 박사님이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또 라이프스타일 학회의 또 회원이시고. 네. 클리니컬 프로세서 마드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또 교육에도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에듀케이션에도. 네. 아주 유명한 분이 여기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목사님의 초청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또 아시아도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학회도 만드시고요. 자 그러면 이 라이프스타일 의학이라는 게 뭔지. 이 생활 스타일 의학인데. 이게 뭔지 모르는 분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네. 뭔가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의학의 한 브랜치 그러니까 의학의 한 분야로서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예방의학도 있고 여러 이렇게 있는데 생활을 중점으로 해서 카운설터하고 중재. 그래서 생활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킴으로서 non-drug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차선에서는 생활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향상시킴으로서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병을 예방 그리고 예방도 그냥 제가 없는 병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병이 더 악화되는.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가는 그런 예방 단계에서도 예방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병의 치유만이 아니고 역전까지 시키는 그러한 이제 지식 그리고 태도 기술 그런 그 전체를 합한 그런 필수 능력을 저희 이제 의학자들이 가지고서 실시를 해서 환자들의 건강과 또 삶의 질까지 와우빙까지 정진시키는 그러한 의학입니다. 생활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러면은 병도 안 걸리고 또 걸린 병도 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네. 그러한 이유는 지금 우리 21세기에 현대 질병의 패턴이 뭐예요? 만성질환이죠? 그렇죠. 네. 거의 뭐 4명 중에 3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몇 가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WHO에서도 2020년 3분의 2 전 글로벌 사망률의 3분의 2가 만성질환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만성질환은 바로 생활에 의한 그러한 습관으로서 반복되는 그런 습관으로서 질병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미 만성질환의 그 종류는 아시죠? 암, 당뇨, 비만, 고혈압. 맞죠. 네. 심장병이. 심장질환 이런 거 다. 네. 지금 다들. 그럼 오늘 뭐 스트레스, 당뇨, 비만, 암이다, 고혈압이다. 뭐 이 뇌졸증이나 심장질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잘못된 생활이 원인이니까 정말 우리가 치유까지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세만 그냥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정말 치유까지 완전히 역전까지도 시키려면 잘못된 원인인 그 생활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생활은 의학이다. 생활은 의학이다. 네. 그리고 의학으로서의 생활. 그래서 생활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어떻게 자고 그리고 관계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세포만이 아니고 유전자의 발현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바꿔주고 더 긍정적이고 또 온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때 정말 치유까지 오는. 그래서 약이 될 수도 있고 수술까지도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걸 안 하더라도. 그럼 뭐 지금 말씀 중에 듣고 보면 생활이 의학이다. 이 말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우리의 생활환경 바꾸고 또 생활습관 바꾸고 해서 우선 뭐 돈이 안 들어서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병원에 안 가고 생활을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autonomy.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주성, 독립성. 남에게 의존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의사들 그 말에 귀 기울여서 할 때 결국 우리 인간은 다 각자가 내가 좀 이렇게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원하는 그런 게 없어질 때 사실 침울한 거예요. 그게. 남에 의해서 내 자신의 삶이 조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때. 그리고 건강만이 아니라 삶 전체 어떤 그 질, 행복, 웰비인까지도 체할 수 있는. 내 몸의 건강을 의사들한테 맡기지 않고. 그렇죠. 나의 삶이니까. 내가 스스로 조절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승현 박사님하고 가까이 오면 다들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건강 그리고 해피 바이러스가 저한테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뭐 라디오로 듣고 계시겠지만 또 이승현 박사님 얼굴이 보고 싶거나 전인석 목사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시거나 페이스북 닷컴으로 들어가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닷컴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영어로, 영어로 페이스북 닷컴 찍으신 다음에 영어로 레디한국을 찍으시면 됩니다. r-a-d-i-o-h-a-n-k-o-o-k 그리고 유튜브 닷컴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라디오 한국, 라디오 한국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한글로 치셔서 지금 생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즐겨서 들으시는 분들 라디오 한국 닷컴 홈페이지로 들으시는 분들 역시 들어가시면 비디오로 보실 수도 있고 오디오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 닷컴으로 들어가셔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림이 나오면 거기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나 당뇨나 비만이나 암이나 이런 모든 게 생활습관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습관은 뭘 바꿔야 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생활. 생활. 생활이라고 저는 이제 이 말을 생명활동의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본디말을 저는 사용을 해요.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가는 이 활동에 모든 게 다 사실은 생활이죠. 그러나 우리가 크게 주된 일곱 영역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생활의학은 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자칫하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생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검거 기반 항상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서 데이다로 리서치를 한 그리고 또 그도 확인되고 검증된 그러한 것의 기반을 가지고 또 가이드라인 정부에서 의학계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이드도 하고 카운슬트하고 중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을 처방을 해요. 약을 처방하듯이. 생활을 처방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라이프스타일, 프리스크립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미래의 의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레지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크게 큰 주제로 봤을 때 영적 생활도 이제는 근거 기반으로서 봤을 때 영적인 게 그냥 신앙인들만, 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두뇌 구조에도 이미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구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또 생활을 했을 때 정말 치유가 되고 더 건강해주는 이런 여러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 넣고요. 그리고 지적 생활. 그래서 특히 이제 치매. 특히 이제 치매라든지 노인들의 그런 정신질환. 그런 건강을 우리 특히 이제 두뇌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지적인 생활을 더 했을 때 더 이제 건강을 오래. 특히 이제 정신 건강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건강. 그래서 감성적인 생활도 알고 보니까 너무나 우리의 건강,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인 생활도 저희들이 다르고요. 식생활은 없나요? 당연히 이제 그게 신체 생활이 들어가죠. 잠, 수면, 이제 물 마시는 거. 예를 들어서 식생활. 그리고 신체적인 생활 당연하죠. 신체적인 생활. 네, 그게 이제 운동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우리 피디께서도 하루 종일 어떻게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동을 좀 이렇게 잠깐 브레이크라도 가질나요? 제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앉아 있을 때도 많지만. 그냥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 네, 이승현 박사 오시면 제가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뭐 고날로 족구도 하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매일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주참만 시켜놓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자식 이런 앞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한 시간에 한 5분 정도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일부러 간다든지 물을 일부러 떠러 간다든지. 옆방에 가서 친구랑 아니면 동료랑 이제 얘기를 잠깐 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을 좀 자율스럽게 움직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거 정말 하고 안 하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10분 해줬을 때 벌써 유전자의 발현현상이 달라져요.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1인분 한 공기만 먹어도 벌써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벌써 좋은 유전자 발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더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 그리고 환경적인 생활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생활. 다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생활도 많네요. 그렇죠. 우리가 생활이 사실 우리 뭐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까지 다 생활이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이제 크게 나누면 일곱 주된 생활로 나눌 수가 있죠.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영적인 생활. 영적 생활. 지적 생활. 지적 생활. 그러니까 영적할 때 영적 정신적 생활. 네. 그리고 지적 생활. 지적 생활. 감성적 생활. 감성적 생활. 그리고 신체적 생활. 신체적 생활. 그리고 사회적 생활. 사회적 생활. 그리고 환경적 생활. 환경적 생활. 그리고 직업적 생활. 직업적 생활. 직업이라는 게 꼭 돈을 받고 페이를 받는 그런 직업만이 아니라 정말 언태를 하고 나셔서 정말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 손자를 봐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일 때 그런 것들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 확실히 이승현 박사님 같은 분하고 이제 상담을 받아갖고 내 생활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걸 좀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활 내려 라이프 스타일 히스토리를 테이크를 해요. 이제 환자가 처음 오시면. 그럼 이제 지금 생활을 안 바꾸로 그리고 지금 환경에도 예를 들어서 꽃 하나라도 있는 건지. 그래서 노인분들이 꽃에 물을 주고 안 주고에 벌써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심포점이 좀 더 적어진다 그런 또 연구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정원 관리를 좀 하는데 좀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네요. 그래서 균형스럽게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정인적으로. 그런데요. 예방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생활 환경도 바꾸고 하는 건 병이 안 걸린다 생각은 되지만 이미 걸려 있는 병들. 암이라든가 이런 당뇨라든가 고혈암 이게 정말 성인병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게 또 고쳐요. 하루아침에 암 사이즈가. 그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번 강의도 드렸었는데 빌컬린턴 주최회로 계셨던 닷컬 딘 오닛이라는 분이 이제 생활의학에서 사실은 파이어니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샌프란시스코 지금 의대에 계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4가지 종류. 뭐 다 이렇게 7주된 종류를 다 안 해도 그냥 식사를 식물성으로 동물성 없이 식물성 식사 섭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좀 시키시고요. 운동도 뭐 돈 들어서 필라테스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는 그 기관에 이제 환자들을 오게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생활 개선 그룹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전립선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초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데리고 식사 조절시키고 그다음에 운동 유산소 운동. 그래서 한 30분씩 매일 걷고 좀 스트레칭하고 이런 거. 그래서 아주 뭐 돈이 안 드는 거죠. 간략 간단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좀 이렇게 명상, 기도. 그리고 좀 이렇게 이분은 요가를 넣어요. 저는 이제 요가를 넣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개는 소셜 서포트의 러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동료들끼리 그리고 부부 이제 함께 참여한 부부. 그리고 가족들끼리 함께 이렇게 사랑을 좀 더 나누는. 그거 네 개만 했는데도 3개월 만에 501개 유전자의 변화가 있어서 전립선 암 유전자. 그래서 나쁜 458개인가. 그 유전자가 꺼지고 좋은 유전자 48개가 켜졌어요. 그래서 453개 그리고 48개. 그래서 도합 501개 유전자 발현의 현상이 3개월 만에 일어나면서 전립선 암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잘못된 암 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역전식되는 거. 그렇게 이게 가능하군요. 제가 검색을 해봐도 쭉 나옵니다. 병원에 안 가도 이런 환경을 바꾸면서 암까지도 전립선 암도 바꿔질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에 안 가는 건 아니죠. 병원에 가서 이제 이런 생활의학을 같이 접목시켜서. 그래서 이제는 생활의학이 정말 모든 의학의 기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1차 우리가 의료라고 그래요. 1차 의료가 아니고 1차 치유. 그래서 First Line Therapy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의학의 기초로서 이제 이게 디벨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립선 암을 담당하는 언컬로지스트가 이런 생활의학을 알고 있다면 물론 이제 먼저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병원에서의 어떤 조사 같은 것도 다 있어야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병원과 같이 함께 가이드를 받고 그 대신에 이제 환자가 능동적으로 자동차가 있다면 운전수에 의사가 앉는 게 아니라 누가 앉는 거예요. 환자 자신이 앉아서.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조절하고 가이드를 팔아서 즐겁게 그리고 정말 소망적으로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면. 병 걸리지 말아야겠지만 만일 병 걸리면 제가 북텍사스로 가야겠네. 이준영 박사님 만나러 가야겠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현 박사님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북텍사스까지 내려가실 필요 없이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은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스케줄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저녁에는 6시부터 오시면 6시까지 오시면 저녁을 함께 먹고요. 저녁도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적으로 함께 저녁을. 와. 그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시간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내일은 내일은 아침에 10시부터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이제 1차 강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강의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11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뭐 꼭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국은 모든 사원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오늘 저녁 7시 내일 저녁 7시에 가실 수 있는데 6시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또 맛있는 저녁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시애틀 중앙교회의 위치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 퍼스픽 하이웨이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272가가 나오죠. 네. 272가에서 우회전. 그래서 쭉 올라가시면 한 1마일 정도 올라가시면 42가가 나옵니다. 네. 그 42가에서 다시 또 우회전. 네. 그런 첫 번째 만나는 그 4way 스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탈레이 에버뉴죠. 네. 거기에서 좌회전.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시면 저희 교회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그렇군요. 언덕에 있습니다. 이제 얼른 듣기에 이제 여러분들 놓치는 분 많이 계시니까 퍼스픽 하이웨이 99번 도로를 이용하셔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다가 272가를 만날 때 우회전. 네. 우회전. 네. 거기서 쭉 가시다가 또 다시. 42가 만나면 또 우회전. 42가에서 또 한 번 우회전.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4way 스탑. 네. 첫 번째 이제 내거리 만나면. 그렇죠. 거기서 좌회전. 거기서 이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하자마자 불과 한 10초만 가면 저희 교회가 오른쪽에. 10초 이내에 오른쪽 방향에 제트 중앙교회가 이제 보이니까요. 혹시 쭉 달리시면서 일일이 기억을 못 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도 하나 안내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253-736-4211. 네. 암,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성인병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반드시 가시고요. 저같이 이렇게 건강한 분들도 미리 가셔서 생활을 바꾸는 그런 거. 내가 직접 의사가 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한번 가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이승연 박사님이 한 말씀 해 주시고 끝낼까요? 아, 끝낼까요? 네. 정말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 오작동이에요. 우리의 생명체가 기기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알고 보니까 바로 생활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나 탈이 생긴 거니까 생활만 조금만 바꿔주면은 물론 이제 몇 가지를 더 겸할수록 더욱 효능은 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만 바꿔주면은 얼마든지 예방도 되고 치유도 되고 역전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니까 하나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 마음에 이상이 있든, 몸에 이상이 있든 그러시면은 정말 내 생활을 좀 점검해보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혹시 주위에 계시고 그러시면은 그런데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면서 생활을 점검을 해보고 또 개선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을 한번 바꾸고 또 병원비, 그 비싼 병원비 안 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바꿔서 병이 안 걸리고 아니면 걸린 분도 낫는 방법. 오늘 저녁 7시, 내일 저녁 7시. 내일 저녁은 오전 10시. 내일은 오전 10시고요. 문의는 253736-421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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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